여러분 반갑습니다. all-in-one 중학영어 135강 강의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문장 성분 이야기를 시작했고요. 정의와 필수 성분 이야기를 했는데 필수 성분 4개 중에서 주어와 동사까지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오늘은 그 이후부터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제목에도 이제 이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공부할 순서 한번 정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하다가 끝까지 다 못했기 때문에 필수 성분 목적어와 보호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수 성분들이 아닌 나머지 성분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그걸 수식 성분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두 번째 수식어 이야기 할 거고요. 자 수식어에는 형용사적 수식어와 부사적 수식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마무리 퀴즈까지 하시면 자 깔끔하게 종료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목적어인데요. 목적어라고 하는 아이는 문장이 꼭 있어야 된다. 들어는 봤을 거예요. 그래서 목적어는 일단 타동사 뒤에 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타동사는 뭐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object라고 하기 때문에 줄여서 앞으로 o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익숙한 자 그런 단축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목적어는 주로 을, 를로 번역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예외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목적어는 누가 될 수 있어요? 철수를, 영의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사만 될 수 있는데 앞쪽에서 주어 때 우리가 봤던 얘기 그대로 반복하겠습니다. 자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는 아이들이 대명사도 있고 명사구도 있고 명사절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더 이상 추가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오히려 이슈는 목적어가 왜 문장이 꼭 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어떨까요? 타동사 다음에 목적어가 나와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타동사는 도대체 누구길래 반드시 목적어를 부르는 거예요. 자 둘의 개념을 여러분들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있으면 반드시 뒤에 누가 나와야 되죠?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피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둘은 결합된 이런 덩어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가해자 다음에 피해자가 안 나오고 김해자가 나오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자 그분은 연기자십니다. 네 그래서 자 그래서 가해자 개념의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르고요. 그것을 영어로 Transitive Verb 라고 하는데 앞으로는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VT 라고 쓸 테니까 이렇게 쓰더라도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서 목적어는 가해 피해 관계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예를 들어 던지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던지는 행위를 가했으니까 던져지는 무슨 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요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시면 개념 이해되셨을 거고요. 자 요 내용이 이제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 깔끔하게 여러분들 납득이 되셨으리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예문으로 갈까요? 일단 Drink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냐 을 를 붙여보라고 했죠. 뭐뭐를 마시다. 가해자 동사냐. 그렇죠. 마시는 행위를 가하는 거니까. 뒤쪽에는 피해자가 필요하다. 자 피해자 자리에 누가 나와 있어요? 명사가 나와 있네요. 커피를 마시다. 이해되셨죠? Drink Coffee.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서는 당연히 명사가 등장할 수 있고요. 명사만 나오나요? 대명사 등등등 나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문 여러 개 다 주어자리에서 보셨으니까 하나만 더 보시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핵심이죠? 문장의 어순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동사가 쥐고 있어요. No가 만약에 타동사라고 한다면 뒤에 목적어 내놔 이렇게 될 것이고 타동사가 아니면 목적어가 안 나올 것이고를 결정하기 때문에 자 중요하죠. No는 타동사 맞나요? 네. 보모를 알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하의 지금 that 이하는 목적어인데 목적어인데 이번에는 한 단어가 아니라 단위가 좀 길어졌어요. 바로 rent가 주어고 is가 동사니까 이 that은 접속사일 수밖에 없겠네요. 아 이게 명사의 역할을 하는 절이구나. 나는 a를 알고 있습니다. 저 a만 풀어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rent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빌리다라고 하는 동사도 되지만 명사로도 쓰고요. 그때는 임대료의 뜻입니다. 자 negotiation 혹시 들어보셨나요? 협상입니다. negotiable은 협상 가능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임대료가 협상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목적어 자리에 명사나 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절이 올 수 있다. 검증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보호로 넘어가 볼게요. 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그렇죠. 연결동사가 나왔어요. 대표는? 여러분들 b동사 하나만 알아두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걔는 아무 뜻이 없는데 뒤쪽에 뭐가 와야 돼요? 보충을 누군가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보호는 필수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complement라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서 앞으로 c로 우리가 쓸 거예요. 그래서 s-v-o-c 이렇게 4개의 필수 성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누가 그러면 보호 역할을 해요? 일단은 빨간색이 중요하죠. 자 명사 다음에 b동사가 나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이 주어는 뭐뭐입니다. 라고 해서 이 명사를 다른 명사로 재진술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학생입니다. 그럼 그 사람 학생 둘 다 명사예요. 자 그럼 명사가 올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죠? 이런 게 다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두 번째 명사의 상태는 누가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형용사가 서술어가 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형용사가 혼자서는 못 사니까 시재가 없어서 앞에 이 연결동사를 붙여준다라고 했고 그래서 둘의 관계가 동사와 보충어의 관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보충어를 줄여서 보호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명사를 설명하는 서술어가 올 수도 있는 거니까 형용사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형용사 구도 올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형용사의 절도 있기는 있는데요. 자 걔는 보호자리에서 쓰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여러분께 드린 정보가 너무 적어서 왜 쓰일 수 없는지를 지금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추후에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아 보호자리는 명사나 형용사 혹은 그에 상당하는 어구들이 올 수 있구나라고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것도 예문으로 이제 어떻게 정리하셔야죠. 자 이번에는 수전이 의사선생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됐죠. 명사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사일 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요. 자 그게 바로 동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전이 바로 뭐예요? 둘이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상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fact is that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도 that 이하에는 뭐가 와 있죠? 주어와 동사가 와 있어요. 따라서 문장의 주어가 주어동사 주어동사 두 개가 있으면 반드시 앞에는 접속사가 있어야겠고요. 그러면 이 절은 역할이 뭐래요? 어순 구성상 연결동사 뒤에 와 있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필수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성분이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실은, the fact는 뭐다? 바로 우리가 we don't have enough money.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바로 fact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둘은 어때요? 동격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동격이기 때문에 자 이것도 여러분들 무슨 절로 봐야 돼요? 명사 절로 보시는 것이 옳다. 자 또 되셨죠? 자 마지막입니다. 근데 형용사가 보호가 될 땐 어때요? 보이즈가 quiet이에요? 보이즈는 사람이에요. quiet이 아니고. 그래서 quiet는 보이즈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가 맞지만 동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써먹을 얘기는 아닌데요. 명사가 보호 자리에 왔을 때는 주어가, a는 b다니까 아 이게 지금 동격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quiet 라고 하는 단어는 조용한, 조용하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년들은 사람이지 조용함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년들이 조용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 이렇게 형용사도 보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개념까지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아이들 말고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그 수식 성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수식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용어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새롭게 등장하는 용어의 느낌과 질감만은 정확하게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수식어는 존재하는데 그럼 걔네들이 누구를 수식하는 건데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바로 필수 성분이에요. 앞쪽에서 배웠던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의 필수 성분 있죠? 얘네들을 수식하는 거예요. 누가? 한 단어가 할 수도 있고 구가 할 수도 있고 저리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수식어를요. 우리가 앞으로는 모디파이어라고 하기 때문에 줄여서 M으로 표시를 할 건데요. 자 이 수식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쓰면서도 아우 좀 수식의 정의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되게 급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자 우리 수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제가 수식이 뭐예요? 라고 하면 광식이 동생이 수식이 아니에요? 이러고 이제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식의 정의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뜻을 좀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말을 덧붙여서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이 수식이래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넥타이가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전체 집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앞에 컬러풀을 붙이니까 어때요? 이렇게 됐죠? 얘네들이 컬러풀 타이즈예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나요? 네. 이 집단이 요만큼으로 제한됐나요? 네. 한정 됐나요? 네. 그래서 수식 대신에 제한이나 한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을 제가 앞으로 쓰기도 할 거고 다른 선생님들도 쓰실 건데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아 그래서 요거는 지금 문장성분이 넥타이를 좋아한다니까 목적어잖아요? 목적어자리에 명사가 쓰였으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아 명사를 수식하는 수식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나요? 컬러풀 타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식어의 개념은 이해하셨는데 수식어가 또 한 종류랍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설명하는 저는 두 종류라고 품사에서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문장성분 배우는 거니까 자 어긴 한데 여기에도 두 종류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형용사적 수식어라고 합니다. 동사를 제외하고는 무슨 무슨 사가 아니라 문장성분은 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형용사적 수식어는 짧게 하겠습니다. 누구 수식해요? 명사하죠. 자 형용사를 adjectiv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식어는 전체는 m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형용사적인 수식어는 a를 붙여가지고 앞으로 ma라고 할 거예요. 저와의 약속이니까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형용사도 한 단어만 있는 게 아니고 모두 있어요? 뭐 구도 있고 절도 있겠죠. 요 구체적인 구와 절의 형태, 모양 이런 것들은 차후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다시 나누도록 하고요. 자 ma도 이렇게 한 단어짜리와 구절이 있다 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얘는 보호 맞죠? 왜? 연결동사 뒤에 나왔으니까. 자 그 여자가 고객이에요. customer. 그런데 이 세상에 고객의 종류는 수도 없이 다양하거든요. 뭘로 제안해 줬나요? 정기적으로 오는 고객으로 제안, 한정, 수식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regular는 여러분들 하나의 ma로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네요. 납독 되셨죠? 자 두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째는 어때요? 이번에는? 솔루션은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내 보스가 해법을 찾았다니까 해법을 이라고 하는 목적어거든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전치사구는 어때요? 자 뭐에 대한 해법인가요? 그 문제에 대한 해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행용사 부사 역할 둘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어디서 행용사하고 부사인지 이런 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건 느낌적 느낌으로다가 한번 해보세요. 누굴 설명합니까? 솔루션을 자세히 소식하니까 명사를 제안한 거죠. 한정한 거죠. 따라서 to the problem. 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에 자 요거를 행용사 9라고 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건 목적어예요. 누군가를 알고 있다. 됐나요? 을을을 붙였으니까. 그런데 자 어수는 뭐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어떤가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자 트랜슬레이트는 번역하다구요. 자 프랑스말을 영어로 번역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형용사도 ma도 한 단어짜리도 있지만 구도 있고 철도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부사적 수식어는 부사 역할을 하는 수식어가 되겠죠. 부사는 정의가 뭐였어요? 명사 말고 다 수식한다며요. 자 그래서 주로 동사를 수식하지만 형용사나 다른 부사 수식도 가능하겠습니다. 납득되셨나요? 네. 부사를 우리가 adverb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줄여가지고 md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여러분들 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부사도 마찬가지로 구도 있고 철도 있습니다. 예문으로 증명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died가 죽었다의 동사죠. 근데 죽은 시점이 언젠가요? 바로 우리 강아지가 어제 죽었어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요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필수 성분은 아니니까 수식 성분이긴 한데 누구를 자세히 설명했느냐? 동사를 설명했으니까 md라고 보시면 되고 자 md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두 단어 이상도 있나요? 네. 이번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와있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수식하나요? 바로 병원에서 일한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한다가 동사니까 어디서 일하는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자 동사 수식의 부사 9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때요? 이분이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because는 몰라도 접속사죠. 왜? 뒤쪽에 주어 동사가 또 있으니까. 그러면 저 절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요? 자 바로 캔슬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회의를 캔슬했는데 이유가 뭐예요? 아파서 캔슬했다. 따라서 길이는 길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요 동사를 자세히 수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납득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도 수식 받을 수 있죠. 물론 얘는 문장 성분은 보호입니다만 품사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difficult 어렵다. 누가 수식해요? 얼만큼 어려워요? 자세히 설명하잖아요. 형용사 수식도 누가 한다? 바로 부사가 합니다. MD가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형용사 수식도 누가 하나요? 바로 부사 9도 할 수 있죠. 이용 가능한데 누구에게 이용 가능한가요? 바로 이분들에게 이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생들에게 이용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배우신 내용들 퀴즈로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동사를 수식할 수 없는 게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선택지 중에 누가 보여요? 형용사는 명사 수식만 한다고 했죠? 따라서 정답은 D번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전치사구가 문장에서 못하는 게 뭐냐 라고 했는데 전치사구 하면 형용사와 부사구 역할을 한다. 품사적으로 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는 보호될 수 있고요. 수식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B번이 되겠네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수식 성분이 될 수 없는 것은 선택지 중에 어때요? 명사는 수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D번으로 여러분들 선택을 잘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에 여러분들 마무리를 지어볼까 하는데요. 자 수고를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